안녕하세요 알았다고 댁에 별류들 없으시죠? 이번 곡이 2번입니다 그 시기도 잘 있죠? 다 잘되죠? 그렇죠? 노래 한번 할까요? 갈대유 순정 같이 합시다 사나이 부는 마음이 그늘가 아니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유 순정 여기까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국 세종시민 여러분 이 자유와 평화는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없고 또 액을 벗고 난다고 오지 않습니다 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고 그러면 국가 안보 시스템이 철저하게 돼 있고 국민 모든 분들이 안보 정신이 철투해야 되고 철투출민 해야 되고 국방얘기 튼튼해서 아무도 외침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우방인 우리 미군이 철수해서는 안 되는 거 아시죠? 그렇죠? 근데 요새 그 미군 철수한다고 더듬다는 몇 놈 아시죠? 그 질이 안 좋은 사람이죠? 그렇죠? 그런 사람보다는 안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국가의 안일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?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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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자 만들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.